배우 사강이 갑작스럽게 남편상을 당했습니다. 고이 연예계에 따르면 사강의 남편 신세호 씨는 이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강은 상주로 큰 슬픔 속에 두 딸과 함께 인소를 지키는 중입니다. 사강은 2007년 10년 열애 끝에 4살 연상의 회사원 신세호 씨와 결혼해 슬아의 두 딸을 뒀는데요. 고이는 결혼 전 지오디, 박진영 등의 무대에 함께 한댄서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강은 2007년 남편 신세호 씨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연인 사이로 발전해 3년간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 결혼 발표 당시 배우 사강은 남편에 대해 어렵고 힘들 때 날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밝히며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친한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강의 남편 신세호 씨는 한양대 출신의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당시 사강은 29살 남편 신세호 씨는 33살로 결혼 직후 남편 신세호 씨가 일본 지사로 발령받아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결혼 4년 만인 2011년 큰 딸인 신서훈 양을 출산했으며 이후 신세호 씨가 다시 미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면서 2012년 연기 활동을 접고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둘째 딸 신채훈 양을 출산하였습니다. 연예계를 잠시 떠났던 사강은 2015년 sbs 유가 예능 프로그램 오마이베이비에 출연하여 가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통해 사강의 귀여운 두 딸은 채소자매로 불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남편 신세호 씨가 과거 박진영과의 댄서 출신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세호 씨는 제가 춤에 한때 빠져서 전문 방송 댄서를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사강의 큰딸인 신서훈 양은 tv조선 골프왕에 출연하여 어린 나이임에도 남다른 골프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사강은 드라마로 복귀했으며 2021년 sbs 동상이목론은 내 운명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죠. 한편 사강 남편의 빈손은 서울화산병원 장례식장 10호에 마련되었습니다. 발의는 11일 오전 10시 20분 장지는 경기 성남시장 예문화 사업소입니다. 결혼 17년 차로 채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